자 오늘 미러키 MC8 CCS55 원형톱 오늘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담장을 쭉 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있는 광부 다시 머리를 연필을 왜 꽂는 거예요? 아 이거요? 있어 보이잖아요 이래야 좀 뭔가 목수봤잖아요 이 정도 쓰는데 이 정도 디테일을 알려줘야죠 자 아무튼 각설하고 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3m 60짜리 각제거든요 이거를 일일이 다 오일펜을 칠해서 저희가 이걸로 하나하나 잘라서 그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전에 이제 저희가 한 절반 정도 진행됐을 때까지는 유선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르다보면 이 선이 이렇게 당겨있잖아요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은 양이 얼마 안됩니다 원래 이만큼 잘랐거든요 한 번에 귀찮으니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보면 펄이 이렇게 당겨져요 줄잡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가요 나도 모르게 팔을 뻗다보면 그러다 보니까 키스가 자꾸 틀어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렇게 충전원형 지금 배터리까지 포함한겁니다 이렇게 들고 할 수 있으니까 정말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보통 원형폭 같은 거 하실 때 사고가 어디서 생기냐면 이런 레버를 당기기만 해도 이게 돌아가요 붕 돌아가요 보통 이러거나 이러거나 이런 상태에서 이걸 닫기만 해도 바닥에 있는 거를 올리면서 웅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한번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런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안전레발을 보이시죠 안전레발 안전레발 한번 누르고 손을 잡아준 다음에 뛰셔도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안전레발을 뛰셔도 됩니다 근데 안전레발을 반드시 한번 누르고 이걸 눌러야지만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왼손 오른손 다 있습니다 왼손잡이 분들도 정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왼손잡이 분들도 내발 누르고 다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녹음과 동시에 멈춘다는 거 이게 진짜 안전한 겁니다 그전에 제가 제품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마그네슘 가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요 앞에 가이드 눈금 보이시죠 눈금 보이시죠 눈금 요게 굉장히 선명합니다 다른 타사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요게 다 흐려요 안 보여 이거 별것도 아닌데 이런 디테일을 좀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때 제품 리뷰할 때 요거 말씀드렸죠 거하는 거 말씀드렸죠 요런 디테일들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이 요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이 공부를 아는 사람 실전에서 많이 써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했고 제품에 참여했다 라는 게 여기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보셨습니까 너무나 스무스하게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0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게 이제 날이 돌아가는 쪽의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기준선을 잡아놓고 요 안쪽 홈쪽으로 이렇게 통과하시면 정확하게 짤대요 제가 이 많은 작업 중에서 왜 오늘 이 리뷰 영상을 찍냐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지금 이 각관을 183으로 자른 거에요 이게 3m 66이 나오더라구요 딱 정확히 반이면 183이잖아요 근데 전부 다 183으로 작업한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왜 높이가 높아진 만큼 밑에가 뜨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맨 마지막에 집이 들어가는 입구 쪽인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야 이 새끼야 울지마 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높아요 다른 거하고 다 똑같이 잘랐는데 이 대문은 저희가 대문 사이즈에 맞추다 보니까 이 각관이 남습니다 20m 84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또 다 똑같으면 상관없습니다 왜 짧게 자르면 되니까 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 보시죠 여긴 또 짧아요 그죠 근데 상관없습니다 왜 저는 여기를 높이를 맞춰서 잘게 밑에가 뜨면 돼요 상관없어요 그죠 이쪽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쪽은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피스를 박으면서 하나하나 밑에 높이를 맞춰줘야 돼요 근데 이 밑에 높이가 일정하게 길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걸 결코 하나하나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선톱을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걸 가져가서 자르고 가져가서 자르고 가져가서 자르고 가져가서 자르고 하셔야 돼요 근데 보상톱이 있으면 그냥 이 자리에서 여기서 대보고 여기서 대보고 어? 이 정도 남네? 싶으시면 여기서 그냥 바로 자르시면 돼요 그냥 바로 자르시면 돼요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가볍고 그래서 제가 미러키 원형톱을 추천하는 이유 아 아 아 아 장난 아니죠 엄청나게 편합니다 엄청나게 빨라요 여기서 주위에서 보셔야 될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소리가 너무 조용하니까 여러분들 잊고 계세요 이거 임팩트 드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 아 아 아 임팩트 소리 들으신 분 보통 이런 아연과 꺼내박을 때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죠 이게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빠지는 거예요 탁탁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하면서 이게 나사가 이탈되는 거거든요 뒤에서 때리기 때문에 때리는 충격 때문에 턱 턱 턱 턱 하다 보니까 나사선도 마무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오일 펄스 방식이라고 임팩트 할 때 손에 무리가 또 안 가고 진동도 거의 안 켜집니다 정말 조용합니다 목재 박는 거랑 이런 아연과 꺼 안에 박는 거랑은 또 다릅니다 목재 박을 때는 솔직히 별말 차이가 안 납니다 왜냐면 목재는 잘 들어가니까 근데 이런 금속재 아연과 꺼 같은 거에다 박을 때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작업성에서 왜냐면 조금만 이만큼 할 때 상관없겠죠 좀 덜 하겠죠 근데 이렇게 박거나 특히나 이렇게 박으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왜냐면 임팩트에 대해서 임팩트가 탁힐 때 여기에 나사가 이 비트가 나사에 자꾸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사선을 자꾸 벗게 되고 드릅 드릅 하는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임팩트 진동이 절반 이해로 줄어든지 결국 진동이 줄어든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튀어나오는 이런 힘도 적어진다는 거예요 작업할 때 훨씬 편합니다 특히나 고소 작업 선장 작업 이런 자세가 좀 불편한 작업을 할 때 한 손으로 작업하잖아요 이런 작업할 때 확연하게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여기가 이제 저희 상품입니다 바닥 좀 주셔보세요 보이십니까 전부 조각조각이 합판이 다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얻어온 겁니다 앞전 리뷰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합판 가격이 미쳤습니다 요거 합판 하나가 3만4천원 3만6천원입니다 12T짜리 근데 여기다 합판만 깔면 합판값만 뭐 50만원 이렇게 달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 쓰시는 거를 밑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런 거 까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마감 때문에 요런 이제 그나마 원장에 합판을 사와서 하는 건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이십니까 여기 이만큼 뜨죠 여기도 맞아야 되는데 여기도 안 맞고 이쪽을 맞추면 여기가 뜨고 여기를 맞추면 여기가 뜹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맞춰야 되는데 이만큼 따라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거 따르려고 또 릴 선 끄내고 쭉 끌고 와갖고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이게 창고를 새로 짓는 거기 때문에 여기 근처에 정비도 없습니다 그럼 또 릴 선 뭐 몇 십미터짜리 릴 선 사서 또 여기까지 끌고 와야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이렇게 M18 FBJS 직소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말씀드렸었죠 이럴 때 바로 직소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코너와 다른 부분을 제가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를 딸 때 보면 여기를 몇 센치 몇 세치인지 감을 잡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요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면이 있죠 만나는 면 이 만나는 면 직선 면을 딱 대시고 딱 대시고 여기다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한쪽 면을 체크를 딱 하시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쪽 면을 넣고 여기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꼭지점이 만들어졌죠 그럼 이렇게 직각자 같은 거 파실 거예요 직각자 같은 거 그죠 직각자 같은 거 여기다 딱 대시고 직각자에 대시고 딱 그으시면 됩니다 여기도 직각자로 딱 대시고 딱 그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통 여기 창고가 아니잖아요 전기도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하판을 들고 또 다시 나가야 됩니다 왜? 잘라야 되니까 전기가 있는 데까지 근데 중전직선을 보시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벽돌아가 있습니다 또 다시 벽돌아 맞히면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자 보시죠 이거 삽봉하시고 끝 간단하죠? 자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게 잘났죠? 딱 맞네요 이렇게 마감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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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러케 FB-AS 하나 특장점이 뭐냐면 아까 얘기해준 것처럼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게 지금 제가 들고 있어서 그렇지 이렇게 바닥을 내려놓고 여기도 흰잡이거든요 이걸 잡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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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불편합니다 저희가 지금 직선만 자른 것을 보여줬지만 원형을 작업하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굴곡진 부분들 있죠? 굴곡진 부분들 연필 가지고 이렇게 그리시는 거 아실 거예요? 그리셔가지고 이걸 바닥에다 잡고 힘을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려놓고 뒤만 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양이 한번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제품 곡선들을 한 번 하는 것들 테스트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곡선 있는 부분들 어떻게 했다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 A입니다. 이게 오토거든요. 보시면 1단부터 6단까지 속도 조절이 되지만 여러분들은 거의 A로 쓰시면 됩니다. 이 차이점을 한번 느껴보세요. 어떤 차이점이냐면 처음에는 얘가 천천히 왕복 운동을 합니다. 근데 닫고서 모제에 딱 닫고 썰리기 시작하는 순간 RPM이 확 올라와서 떨어집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세요. 소홀인으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보셨나요? 이렇게 원형 작업도 가능합니다. 이게 종종이 뭐냐면 올려놓고 그냥 돌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틀만 잘 만들어 놓으시면 어떠한 모양도 날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직선에서는 볼 수 없는 정말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오늘 미러키 전동 공구 세 가지 리뷰를 간단하게 진행해봤고요. 물론 저희가 실제로 사용한 걸 다 보여 드릴 수 있겠지만 시간에 있는 데 있으니까 앞으로도 저희가 사용을 하면서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창고 짓는 것들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대그닥 일상 영상 올릴 때 아마 이 공구들이 계속 고출될 겁니다. 저희가 계속 사용을 할 거니까 한번 협청 받아서 이벤트 받아서 진행하고 안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저희는 내구성 끊기 위해 고민을 할 거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리뷰는 저희가 먼저 이렇게 요청을 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로 이 제품을 써보고 좋아서 요청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이 제품들 특장점을 앞으로도 계속 이런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이 임팩트 드라이버, 그 다음에 딥소, 원형톱 이 세 가지 정도를 갖춰놓으시면 웬만한 건 다 됩니다. 보통 시골에서 많이 쓰는 게 담장, 울타리, 데크, 아니면 농막, 창고 이런 거 지으실 때 보통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정도면 거의 다 가능합니다. 무슨 각광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자른 건 따로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지만 이런 각광들은 보통 칠수 정도만 잘 재놓으시면 배달하는 업체에서 다 자를 수 있습니다. 또는 잘라서 배달이 돼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세 가지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항상 기본으로 갖춰놔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역회에서 더 좋은 제품들이나 신제품들이나 다른 제품들이 출시되면 저희가 리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희망가능입니다. 보고 계셔야 되세요. 자, 유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